롯데웰푸드 두 번째는 애플 관련된 종목 BH입니다.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2분기 때도 이런 실적을 긍정적으로 냈고 여기에 더해서 3분기에 대한 역대 최대 실적이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었지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요, 금오, 석유화학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불리한 업황 속에서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오, 석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증권가의 개장전 시각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웰푸드 하나증권의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은 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늘어나게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는데요. 국내와 해외 모두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기저효과와 빙과 판매가 늘면서 마진 개선이 컸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외에서는 원부자재 단가가 안정화되면서 호실적에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마진 제품인 제로 라인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믹스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고원가 재고 수준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성은 경상적인 수준까지 현재 회복됐습니다. 일단 올해도 해외 매출액이 무려 9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인도와 카자흐스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롯데 제거와 롯데푸드를 합병한 이후에 유통망을 활용해 롯데 제품의 비중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는 제거와 빙과 쪽의 합병으로 인해서 롯데 DNA 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3분기에는 푸내 공장도 신규 가동되는데 월드콩과 돼지바를 이곳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인기기를 상당히 끌고 있는 제로 시리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외 진출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합병 시너지가 잘나고 있다는 분석하에서 롯데웰푸드 차트도 함께 보시면 그대로 반영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식품주들이 함께 올라갈 때 롯데웰푸드도 약간의 동참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6월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6월과 7월 계속 행보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날 식품주들도 함께 크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롯데웰푸드 다만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 체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바로 BH고요. BNK 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일단 경기침체 우려에도 실적이 상당히 차별화되게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애플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FPCB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 차량용 무선 충전기 모듈에 대한 매출도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분기만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새로운 IT OLED용 FPCB 매출이 반영이 되고요. 애플의 고객사 공급망 내에서 점유율도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도래하면서 아이폰 수요가 자극되고 결국에는 BH 역시나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률은 11.8%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감들이 심화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성과, 신제품 효과, 시장 점유율 상승까지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잘 챙겨가고 있다고 평가를 줬고요. 결국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목표치를 함께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오늘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옆쪽에 BH 차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BH 4월까지만 하더라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5월부터 애플 관련 모멘텀이 불거지게 되면서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5월에 거래량 동반하며 갭 상승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단계에 올라선 주가 속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7월 중순 들어서 약간 주가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8월에서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횡보세를 걷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 3만 원 리포트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금호석유로 KB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2분기에 컨센서스를 40%나 크게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191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에서는 1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대부분 제품의 원가 상승분이 그대로 가격 전가가 되면서 레깅과 재고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제품인 라텍스 가동률이 회복되기도 했었고 합성수지와 페놀도 가전제품 판매 호조로 함께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이현이나 마진 개선이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반기에 주요 제품들의 증설이 들어간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라텍스 기준 23만 6천 톤, 에폭시 기준 6만 톤 정도고요. 내년에는 신규 사업 모멘텀들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화의 타이어 소재를 생산하거나 탄소 나노 튜브 개발, 리튬이온과 전고체 전지용 바인더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탄소 포집 장치까지 함께 설비 가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실적이 좋긴 했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2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낮은 영업이익단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3만 7천 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호석에도 함께 사퇴 보시면요. 화학주들 그동안 많이 밀렸고요. 그랬던 만큼 최근의 충격은 좀 덜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아쉽게 7월에 한 차례 고점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7월 내내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 대부분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유지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까지 오늘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